이제 저 딴따라 PD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. 고영산이란 사람이 저하고 방송으로 KBS 노래했지만 방송 끝나고 나면 진짜 둘이서 맨날 그 달란, 요즘 말하면 달란주어. 그래서 뭐 뭐냐? 노래 둘이. 내가 볼 때 쥐뿔도 못하는데 노래를 그렇게 즐겨. 그게 결국은 딴따라 PD의. 이 열정은. 그럼요. 근데 잠깐만요. 우리가 노래를 먼저 방탄하기 전에. 자기는 잘 안다면서요. 이 대목의 노래 한 번 들어보는 게 쉽지 않습니까? 또 노래 쉽지 않습니까?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예은 one. 예. 나를 봐도 무심한 길에도 내 마음이 녹아노 단대여요 이 세상에 멍콤한 남자라지만 당신만이 바로 내 사랑 말아간 건 없어요 내 곁에만 있어져요 나는 당신 여전일까 당신이 원하는 게 모두 원하실 거야 내 마음 당신일 거니까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게 모두 원하는 게 더 잘 하신 것 같애 어떡해 앞으로 저한테 노래 시키지 마 이게 자꾸 자기 매너리즘에 빠질 수 밖에 없는게 잘한다 잘하다 그러니까 인사치리로 잘한다 아니 근데 오늘 참 잘하셨잖아요 아니 저 우리 홍실 선생님 운동했어